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도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 없는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홍수 심판 이후 노화의 가족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셈이 열렸습니다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잠겼습니다 그 잠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1년 후에 물이 다 사라졌거든요 완전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화와 노화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결과의 모습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겁니다 노화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세계에 머무르는 것의 최고의 약점이 뭔가 하면 당연히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이 당연하지 내가 누릴 만한 모습이 있었지 자격되지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절대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자는 당연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심판함으로 죄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 죄의 뿌리는 홍수 심판함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변화시키는 것이지 근원을 변화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을 다 지났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평안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때 여러분 노아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잘 이겨내거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평탄할 때 축복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암몬 하나 빼놓고 다 승리했습니다 사실 암몬도 랍바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 요로단의 수도 암만을 이야기합니다 요새거든요 이 랍바 빼놓고는 전부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신화와 군대들이 이 랍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성의를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 평안의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위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도 보세요 당대의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조를 통해서 유일하게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 노아가 범죄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존경하거나 너무너무 절대시 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하고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완벽한 인간 없기 때문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놓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하는 것이지 그의 삶의 모습이 용서를 결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리고 이것쯤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잘하는 자기 전공에서 넘어집니다 원숭이는 땅바닥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나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여러분 나를 비우는 장소이고 그리고 광야는 감사로 채워지는 곳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로 채우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반드시 감사므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샘입니다 둘째가 함입니다 셋째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둘째 함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허물을 남의 아픔을 덮어주면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을 들춰내고 알리고 다니면 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함의 이야기는 노아 아버지 모습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범죄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본 것을 의미해요 우연하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하게 본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끝을 들여요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봤다는 것은 맞고 이건 내 생각에 아마 아버지한테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가서 알렸다 이것은요 소문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남의 허물을 보고 아픔을 보면 내가 기도했지 나는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함은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염려해 주는 모습처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소문내고 알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아 누가 이러이러한데 나 걱정돼 죽겠어 기도해 줘 그러면서 다 소문내는 거예요 아 글쎄 누가 이랬다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면서 여러분 염려해 주는 척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문내고 다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에서 알리고 싶은 그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상처를 받고 살지만 나도 상처를 받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도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또 만났는데 그 이야기 했는데도 또다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해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해 상처가 많으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한 말 하면 말할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상처, 아픔은 여러분 내가 이야기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위로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고백해야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과 야벳 보십시오 함의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쳐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과 야벳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 벗개가 있어요 벗개 뚜껑이 여러분 속죄소거든요 속죄소의 뜻이 뭐냐면 덥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여러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십자가로 사는 인생 살아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장 해야 돼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0살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600살 우리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살아요 강야는 암연했습니다 자기는 맨날 120년 산다고 그랬는데 120년 산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다 120년까지 사실질로 믿습니다 120년 살아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600살 그 뒤로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몇 살까지 산 거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안 해요 950살 살았어요 950살 그런데 여러분 950살을 살았어 우리는 120살 살아요 950살고 124살고 조금 차이는 있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노아가 죽었대요 노아가 죽었대요 세상에나 여러분 놀랄 일이요? 아니에요 공통점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사후에 심판이 있대요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여러분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표현력이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죽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만 해도 10개씩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죽었다 표현이 그런가? 같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영어는 여러분 나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말 표현 가운데 정말로 와 닿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 그게 뭐냐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의 뜻이 뭐예요? 우회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의 뜻이 뭐예요? 흙으로? 흙으로 돌아갔다 자주 흙으로 돌아갔다도 되고 돌아가셨다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해 타하게 하셨다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타하게 타하는 여러분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제 제가 추석 감사절 이렇게 권사님들 와서 다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방을 조금 정리하면서 2009년대에 찍은 우리 교회 야외입의 사진을 봤어요 2009년대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냥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난 얼굴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우유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씌어봤어요 돌아가신 분들 숫자를 셌다니까요 70명이에요 2009년대면 불과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들도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120년까지 사니까 괜찮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 단체 사진을 찍어요 단체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단체 사진으로만 확인되는 그런 존재가 될지 어떻게 장담하냐 이 말이에요 아 이분 계셨는데 이런 소리 안 들을 그런 장담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절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당장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환란을 통과해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고 십자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남의 흠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당장 지금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껏 예수님 전하고 사명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절개에만 하는 게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면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감사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아멘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